오렌지 촬영하는 멤버들, 잘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디를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엠블렛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그게 준비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있었군요. 어, 어디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렌지 캐러멜과 숭게인티리즈 실리 서포터 페스티벌 2015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이런 자리에 좀 오랜만에 와가지고 약간 긴장되기도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서 덕분에 많이 힘이 나고요. 저희도 좀 같이 힘을 드리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무대 반응 보니까 성결도 불편하고요. 또 성도 불편합니다. 거의 나이도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쉬운 노래와 또 들었을 때 굉장히 뭔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노래로 저희가 해서 활동을 해서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보고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는데 누가 안 이러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광경을 좀 접어드리고 싶으면 돼요. 아, 저 접속했으니까요. 고생분이시죠. 네, 애교가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팀 중에서 왜 또 애교하면 나지? 이런 분이 있을까요? 어, 정답받을 줄 알았겠지만 제가 아니라 애교에서 제일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애교가 진짜 많아요. 아휴, 원래 애교가 없는데 애교를 조금씩 배우고 나가고 있어요. 애교를 너무 많아요. 애교를 훨씬 크게 보고 있어요. 저한테 없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완 페이트 웨이즈 선수를 잘하라고, 잘 쓰라고, 파이팅하라고 잠깐 애교 섞인 음악을 아, 애교모드 네. 아, 평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 이 편 시작 좋았어. 좋아, 시작 좋았어. 네. 네. 어, 수완 페이트 웨이즈 선수 여러분들 어, 힘내서 하시고요. 저한테 다치지 마시고 끝까지 네. 건강하시면서, 건강 튀기시면서 하시길 제가 응원하도록 그리고 또 오렌지 캐러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님! 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저 같으면 어떤 입도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입거리가 올라갔는데 남성분들은 오죽하겠습니다. 수완 페이트 웨이즈 선수 여러분 예, 오렌지 캐러멜을 응원해 부어서 앞으로도 쭉쭉 해나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남은 여름 오렌지 캐러멜 어떻게 하면 더 신원하게 보낼 수 있는지 누가 좀 알려주나요? 네. 어, 시원한 밥밥은 아, 수박을 먹으면서 에어컨 앞에서 있는 동시에 가장 시원하지 않은 정말 그냥 누워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너무 쉬워요. 솔직한, 솔직한 네. 시원하죠. 하지만 오늘 수원, 수원 자리니까 수원으로 아, 그죠? 다시 한 번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 여기 우리 수원 케인재 위치 선수들과 함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면은 네. 경의자에서 아, 그러면은 도미가 아, 도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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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칭 고맙. 이렇게 하면 모든 소리가 날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평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주신 오벤지게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뒤에 좀 준비해주시고요. 자, 심지어 아나운서. 자, 이번 행사, 수원시 주최 그룹 경기일보 주관 경기도학기 위즈가 후원하는 행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즐거우셨나요? 네! 네, 오벤지 잭 수원 KT 위치민 서포터즈 팩트걸 오늘 2015의 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많은 행사입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입니다. 네, 실제로 오벤지게라면 무리쳐가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